감사합니다. 잘 드세요. 또 나왔다는데. 몇 점씩 그냥. 빨간 게 좋더라고. 여러 번 젓가락질하는 걸 싫어해요. 진짜로? 형 감독님이랑 닮았죠? 형 감독님. 너희들 더블 배저로 먹는 거야? 이겨먹는 거야? 덩글베. 덩글베. 이게 지금 한 달 반 만에 일반 시간을 먹었잖아요. 얼마나 맛있겠어요. 우와. 한국관 아니야? 이야, 너무 좋아. 이거는. 흥미가 찰지는. 그러니까. 좀 찍어 먹어요. 속도 좀 맞추고. 맛있게 먹으면 좀 보세요. 알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. 저장에서 몇 킬로 쪘겠다, 바로. 이때부터 치신 거죠? 지금요? 지금 한 5kg 쪘죠? 과자만 한 40만 원어치 먹었기 때문에. 과자? 무슨 과자가 제일 먹고 싶은데? 옛날 과자, 똘뱅이, 오란다. 이것도 형 감독님이랑 비슷하네. 소라 과자. 아, 진짜요? 그거를 하루에 한 1kg짜리 두 봉지씩 먹은 거야. 무슨 5kg짜리 뜯어서. 아, 5kg짜리. 우리 중에 구이들이 안 넣었잖아요. 어. 녹네. 누렁이 돼야. 야, 형님이 진짜. 야, 대박이다. 음. 고.